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이상형이라고 하나 둘 셋 주점을 떠낼 수 있다. 근데 핫도그에서 소울처럼 소울 것 같아. 대박. 뭐야. 미안하지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알코올트립 드디어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. 같이 다니기 창피한 병신들이랑 같이 오늘은 우리끼리 먹기엔 좀 지겹다. 예쁜 여자 게스트? 예쁜 여자 게스트 미안하지만 잘생긴 남자 게스트. 맨날 권귀들이랑 정잘만 보다가 오늘 신경 좀 많이 썼다. 오늘 신경 좀 많이 썼다. 그럼 뭐야. 머리 이럴 때 부러워. 일단 부와. 영앤리치. 영앤리치를 다 가진. 이름 말하기 좀 창피해요. 안산팸인가봐. 아 걔네 좀. 걔네 조금. 안산팸 팸. 팸이 말고요. 안산팸이라고. 이제 또 이분들이 하는 술집이 있고 우리가 하는 술집이 있습니다. 아. 술술 거기다 비비는 거예요? 야야야. 와 있네 와 있네 와 있어 와 있어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köy passing시면 됩니다. daran 잔뜩 빠져 음으로써ment 내밀고 아 약간 뭐 이상한 뭐.. 만들어가는 자위들끼리 잘 된 척 하고 다니는 애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춤 잘 됐으면 왠지 재 뽑은 애들 춤을 뺏어? 아 그건 뭐 선수인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인데 선수 형은 아니고요! 얘네 어디서 뭐.. 뉴욕 호수에서 일하는 친구들 아니? 우리 그래도 여기 한근대 첫 출연인데 여기다 너무 이미지가.. 무상분을 안 했어.. 우리 다 일하나 하면 잘 뽑아.. 찐신심이 많이 싫어하네.. 찐신심이 많이 싫어하네.. 야 찐신심이 시작이라고 하고.. 야 찐신심이 안심하네..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.. 우리가 다 같이 술집도 이용을 하고 술집 때 술집 피드백도 좀 해주고 이제 술 다이다이 정도 깨보고 그런 시간을 막 뭐 가져오겠습니다 저희는 뭐 해요? 아아 너 일로와라 너 일로와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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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너 왜 이렇게 평수답지 않고.. 아니 현서가.. 아니 현서가 옛날부터.. 그.. 너.. 혜성이 이상형이라고.. 아 매장으로? 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 아 그래? 어릴 때맹 그런지 모르는데 얼굴이 원래는 게 빨갛이니까? 아 이거 머리도.. 아 머리도.. 아 머리도 이거죠? 아.. 아.. 현 언니나 제이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저희 그.. 세 장? 방병이요? 방병.. 아 여자인척 해버린거야.. 아.. 아.. 오케이.. 혜성이랑 아이컨테크 한번 보자.. 아니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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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하시나? 아 혹시 두 개 제일 중요하시나? 아니 쳐다보는 건 뭐.. 오케이 통과 가자.. 아 근데 진짜 부끄러워 하신다.. 아.. 아.. 너.. 너 얘랑 아이컨테크 하라고 하는데 너 실패하러 거잖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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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. 하나.. 둘.. 셋.. 아.. 아.. 아니 영상에서 아는 거.. 진짜 주접을 떠네.. 아.. 아.. 승배랑 해봐 승배랑 하는 거 아니야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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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. 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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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쳐다봐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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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너네가..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가 뭐야? 지금.. 1944 1943 인생맥주 고너지 글로어 글로어 아.. 오케이 술술.. 렛츠고 아 근데.. 1943 인생맥주 술생이 술사 렛츠고 렛츠고 아.. 술술을 여기에 같이 낀 게 있는지 아니 떨어지지 회장 몇 개야 너네 다 합치면 이거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니까 다 합치면? 다 합치면? 300개 대신 300개? 응 다 합치면 너네 구독자 몇 마냐? 다 합치면? 아.. 구독자로 한다 아.. 내 별개 아.. 아.. 아니.. 아니.. 아니 진짜 안 나 이제 흥미리 거 내가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안산팸에 유명한 사람들이 뭐 숭배 혜성 이거 누구죠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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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저 성수 아.. 아니.. 그림체가.. 되게 단서요 하이형을 밟고 한 거 같아 아니.. 아니.. 근데 오케이 여기.. 여기까지는 아니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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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부터 나를 여기에 낄라 하지 말라니까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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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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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가 진짜 꾸기면 아.. 아.. 우리가 기우샘한테 갔다 오면 너야 아니.. 아니.. 이 새끼야 아.. 야.. 너 고등학교 때 얘 만났으면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야.. 야.. 베이기 만나서 다행이지 너 나 만났으면 너 핫도그야 아..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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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얘네한테 바로 두들겨 맞았어 이 찌따 새끼 뭐냐고 바로 때렸어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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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안주를 한번 먹고 싶은 것들 시켜보세요 네 너네 밥 먹었어? 안 먹었어 어.. 배고파가지고 맛있어 안 돼 있겠다 아.. 배고파 너 아니 근데 얘 왜 머리 안 말렸어 머리 쪽에 다 질 맞았니? 밖에서? 아니 너는 머리 왜 약간 컸 너 왜 안 시켰어 너 왜 안 시켰어 너 왜 안 시켰어 아니.. 나는 못 참지 너 왜 안 상생이야 너 왜 핫도그야 너 왜 핫도그야 너 왜 핫도그 아니야 지금 아.. 몇 개 시켰어? 몇 개 몇 개 시켰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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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벌써 2대 0이잖아 소주로 소주로 시켰어? 소주로 소주로 아 못 먹겠어? 아니 너 소주로 좋아 아 각 한 병 그래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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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병 시켰 파일리담삼 시켰 어.. 진짜로? 아.. 아.. 이걸로 아.. 아.. 아니아니아니 왜 안 들어 아니.. 아.. 와.. 아.. 이게 맞아 아니 이게.. 아니 근데 못 먹겠지 아마 진짜 이거 술당이 좋을 때 아니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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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안 들어왔지 괜찮으세요 제운소 어.. 아 근데 이게 왜 차가워 정스를 Wool & Bee 3개 시키자 그럼 내 양에 맞 sodium ㅋㅋ iko van 해외 그래? 왜 Air Amsterdam 기회가 썼isters 아우, 그래. 이거 뭐 안주 이걸로 끝나는 거지? 아니, 안주 나와요. 팝콘 맛집인데, 여기? 팝콘 맛집인데, 맛집은? 여기는 채소주면 있어? 채소주면 없다. 어, 그러면 나 이거만 시켜서 이거만 먹으면 되겠다. 아, 이거랑 먹으면 맛있겠는데? 어, 괜찮아? 진짜 괜찮은데. 술술은 술이잖아, 술집이잖아. 안주를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. 오, 예리하는데? 일단 1구 사상 가서 괜찮겠어? 1구 사상도 가는 거야? 어, 가야지. 여기 존나 맛집이 있네. 여기 존나 맛집이야. 아, 우리 메인 메뉴 가봤어. 아, 안 봤어요. 아, 안 봤어요. 뭐야, 헷갈려.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. 왜냐면 우리도 너네한테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할까? 한 손아. 우리 물고 빨고 하지 말자, 서로 진짜로. 존나 맛있어, 진짜로. 와, 뭐 쓰인거? 믿다 것도 없다, 갑자기. 존나 맛있대. 어, 뭐야? 그럼 더? 이거 다음에 1구 사상이야. 네, 그 다음에. 아, 자신 있어. 그래. 어, 무슨 소리야? 평신새끼. 여자들이 진짜 좋아해. 어, 와이빵아. 어, 내가 크림을 싫어해서. 호구실할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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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는 크림 있어? 호구실할래. 왜 하는 크림 있어? 호구실할래. 우리 가게는 크림 있다고? 아, 저거. 어? 호구실할래. 호구실할래. 아, 근데 오늘 해수욕과 달리네. 야, 너 쥐랑 몇 병이야? 그냥 그걸 얘기해. 아, 왜 소지? 그럼 뭐 안산에서 뭐 하루에 한 깍씩은 먹어요. 호구로다가. 안산에서. 나 소주가 무제한이야. 소주가 진짜 무제한이야. 소주가 진짜 잘 먹으리네. 야, 안산팸이 이거 어디 안 간다. 어디 안 가기네. 너 몇 병? 어, 오케이, 오케이. 솔직하게. 아, 진짜 솔직하게. 호세 빼고. 아, 허세? 어. 아니, 난 허세랑. 저기, 허세랑만 먹어보고. 한, 진짜 불안정한 일곱병. 아, 일곱병. 아, 일곱병. 일곱병. 너 몇 병 먹었어? 너 여덟 병 먹었나? 아, 20병이야. 아, 재율이 20병이야? 오케이, 그냥 오늘 다 이끄자. 숫자를 못 세는 것 같아. 야, 다 먹었다. 야, 너 안 다 먹었어. 그거 조금 남았다. 다 먹었어. 너 평화 어디? 다 먹었어요. 응. 야, 승배야. 난 다 먹었어. 어, 난 먹었어. 어, 없는데 왜요? 1병 어딨어? 아, 난 한 번 내려놨어. 다 먹은 거 내려놨어? 아니, 우리는 근데 여기 친구들이랑 몇 번 맞았어. 술을 더 시켜? 네? 네? 아, 네, 네, 네. 아, 네, 네, 네. 아, 네, 네. 야, 다 먹어야 먹을 수 있어. 어, 잠만. 어, 잠깐만.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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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호아로, 호아로. 아니, 천천히 더 하지. 호아로. 호아로는 뭐가 불편한데. 아니, 우리는 근데 여기 친구들이랑 몇 번 맞았어. 새끼새끼 길어도 이해해. 아, 진짜. 아, 오케이. 아, 다 먹었어요, 지금. 우리는 명예 안산팸이지, 우리는 사실. 그치? 명예 안산팸이야. 우리 사실. 우리 사실 어디가 10이 붙으면 안산팸 마냥 물어봐.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. 그냥 솔직히 얘기해야 돼. 우리 안산팸 들어가고 싶어. 아, 왜 이렇게 주접했어. 야, 오우. 야, 우리 또 들어가고 싶어. 아니, 우리 둘이 팸하면 병식이겠니까. 자기들끼리 팸? 오케이, 안산팸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자. 야, 희금이 근본이 없다. 야, 없어. 야, 없어. 팸가 없어, 팸가? 아, 진짜. 안산이 울고 안산이 웃고 안산이 울고 안산팸 화이팅! 주가마다도 보냈어요. 이런 거 없어? 너네 학동팸으로 들어와야지. 어떻게든. 같이 가겠네. 멋있잖아, 멋있잖아. 그냥 가고 나잖아. 같이 걸어다니면. 우리 안산팸 하자, 우리도. 싫어, 싫어. 야, 이거. 네. 같이 가. 이 학교가 시간에 걸렸면서 삶을ersch 자, 그냥 잡기. 이건 진짜 꽤 필요합니다. 아 야 술술이랑 다르지 아이씨 어디랑 비교해 재밌다 재밌어 근데 뭐 신메뉴 나온 것 좀 내봅시다 아 그러니까 평가 받을래 어 맞다고 보자 근데 우리는 진짜로 물 안 추고 제대로 갈게 진짜로 가 진짜로 가 어어어 너네 아까 막 아 그치 너네 여기는 그냥 관심 1도 없고 족도 없고 여기가 메인이야 근데 미안한데 얘네가 더 세 아 너희들 아직 잘 모르는구나 진짜 까다로운 애들이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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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근데 진짜 역겨운 거 하나 내가 말해도 돼 박현서 최혜성 앞에 앉았다 와 언니 미안하다 그건 인정 야 역겨 없다 아 그건 인정해 야 나 혜성이가 먼저 앞에 앉다 와 와 와 이 새끼 여하시고 있는 새끼야 일러 버려 일러 버려 일러 버려 일러 버려 야 미안 진짜 미안 얼굴 슬라임이야 미안하지만 비슷해 솔직히 미안하지마 미안하지만 여기 짝으로 가져와서 미안하지마 미안하지마 아 야 안성아 진짜 폰색 떴다 야 나 저거 다 먹지 못하나 조용히 해 혜수야 혜수야 야 다이다이 깨자 너랑 쫄라시마하지마 조용히 해 쫄라시마 아니 미자 제발 해 대빡 끌어서 너를 탔게 밑에는 안 깔려 피크 피크 밑에는 안 깔려 여기 재현이꺼 여기 재현이꺼 야 박스 맞추기 재현이꺼 재현이꺼 재현아 이거 진짜 뭐냐 혜정아 야 이거 재현아 너꺼라 해 아 난 기동이야 미안하여 하하하하하하 견제하는거야 우리한테 배만 말아줘? 야 뭐해? 야 예술 안 먹어버리네 오 진짜 상남자네 상남자야 괜히 돈 잘 버는게 아냐 아니 씨발 어디 닭을 잡아오냐? 아니 씨발 ㅈ같네 야 씨발 야 잠깐만 그렇게 다니면서 야 목적이야 아버지야? 닭을 잡아서 털을 뽑고 씨발 닭을 못 가져오나봐 이 씨발 나왔대 나왔대 아 우와 의지마로 혼었네 그냥? 야 이거 괜찮잖아 교육받난 대학 없어?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수센 수센스 안하다가 갑자기 악보가 다르다 이 새끼야 아 그치 그치 너 말고 너가 뭔데? 너 말고 너 뭐해? 너무 말고 아니 잠깐만 미안해 뭐야? 아 우리 근데 여름 식메뉴야 식메뉴야? 어 베지밥 베지밥 베지밥에 있어 한번 진짜 제대로 간다 어 진짜로 빙수가 얼마야? 1, 2, 9 1, 2, 9 크다 비싸 비싸 야 수영색을 위하시면 야 수영색을 위하시면 야 수영색을 위하시면 싼거 아니냐? 솔직히 말할게 술 넣었는데 그러니까 딸기잼을 좀 더 넣어 딸기잼을 더 넣어 아 이런 피드백 좋아요 우리 근데 진짜 냉정하게 들어간다 진짜 돼지밥이야 진짜? 어 먹어봐 어 맛있네 돼지밥이 맛있지 돼지밥이니까 아 아 어 야 내가 미안한데 존나 전문단계 뭔지 알아? 뭐야 내가 이거를 열 몇 개 먹어봤어 아 먹어봐 아이 먹어봐 아 진짜 먹어봐 근데 참고로 술 3, 2, 3 술에 나와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거 써 아 잠깐만 씨 안 되겠다 야 이 새끼 진짜 내가 뜯어질게 일로와봐 야 먹어봐 먹어봐 어때 아 진짜 딱 먹고 얘기해 어? 맛있어? 비싼거 쓴다 진짜로 이 정도야. 그냥 길바지 비싼 거 쓴다. 미친 인디가. 배고파다. 아 배고파다. 맛있다니까. 야구마. 자기집에 뭐 들어가 있어? 약간 매콤한 맛이 나지. 딱 맵지 않고 딱 딱딱하지. 고창 나가지. 맛있다. 형! 형도 제2. 오케이. 진짜 존나 맛있다. 야 씨X 이게 중요해. 이게 진짜 하이라이틴이네. 이게 맛있어야 돼. 자기 쪽지 맛 얻을 수가 없어. 이거 씨X 한 시간 걸렸어. 다운 메뉴 한번 먹어보자. 한 시간 뭐 아니야. 야 씨X 한 시간 안 걸렸잖아. 오케이. 우리 진짜 미안한데 우리 가게. 가게 일가견 있어 진짜. 아 이제 먹어보고 얘기해줘. 야 우리 먹방도 많이 해 우리. 우리 진짜 유명한 맛집 다가. 어 괜히 떨린다. 나 나가 있으면 안 되냐? 아 맛있다. 따로 짓다. 따로 짓다. 에이 진짜 진짜 맛있다. 아 맛있다. 야 이거 우리. 아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. 아 정말 싫어요. 아 이게 아파. 다행히 일단 엄청 부드럽고. 약간 호불 안 갈리는 거죠. 잘 된 이유가 있네. 아 진짜로? 아 다행이다. 어 정말 떨렸다. 아 너무 맛있네. 내 앨범으로는 치저를 좀 잘 하더라고요. 떡 들어있는 거나. 아 아 아. 아 아 아. 치저를 좀 잘 하면서도 해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진짜. 진짜. 진짜 이 정도 하니까 몇 개만 해. 왜 이랬어. 아 진짜 맛있다. 괜찮아. 아 너무. 아 너무. 아 아 아 아 에이 평소 제이면은 진짜 헌기 존나 들어오는데 어 저 노랜이 빨갱이 누구야 빨갱이는 아 아 진 아 아 네 아 아 아 그냥 뭐 안산에서 뭐 하루에 한 짝 씹는 거잖아 야 시발 촬영하다가 마태리 가고 끝나는 걸 처음 봤네 아 더 먹을 거잖아 우린 더 깨야지 아 더 해야지 아 우린 더 깨야지 1980워ели 야 하아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야 인간의 엔터테인머구나 빨리 시켜봐 술쯤 하나 시켜야 돼 술쯤? 어 얘네랑 그거 아 혹시 술쯤 있어? 아 있어 있어 오케이 여기는 생맥주로 가야 되잖아 맞지 아 생맥주 necessites 역전 X자랑 살아름 맥주로 가야 되잖아. 아... 저 X끼 어떻게 하면 못해. 야 근데 여기 알바생 분이 이쁘더라. 그래?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아 그래? 어. 안녕하세요. 저희... 뭐? 아 뭐해? 안녕하세요. 저희... 저희 바지락 출신 있잖아요. 그거 하나랑... 그리고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아니 진짜... 아니 이 새끼들... 김치현 하나 주시고요. 아 죄송합니다. 카메라 나가진 않을게요. 카만이 김치세이랑 돼요. 뭐? 뭐? 어? 카만이... 김치세이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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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람일지 어떻게 하는 거야? 난 너 했잖아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새끼 왜 이래? 아니... 아니... 얘가 존나... 날 비웃잖아! 나 바랬지? 어? 반했지? 와... 와... 잔 좋다! 잔 좋아! 귀엽다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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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시원한데요? 맛있다 본데? 이거 살으로 낀 거 맛있는데? 스프러시 같은 거? 이거 미안한데... 물이야!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야... 제이가 진짜 많이 먹었다! 이거 얼음이야? 얼음... 달아름... 달아름... 맛있다! 난 좋아... 약간 하덕 느낌이잖아... 하덕 느낌... 아닌데 진짜... 너무 트렌디해! 깔끔해 깔끔해... 깔끔해..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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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슬슬! 아... 아... 어... 렛츠고! 상아리 김치세이랑... 수제비하면 돼요! 이거 얼마야? 뭐예요? 지금... 규정도 내가! 와... 미쳤다! 이거 수제비 엄청 많아! 나 일부랑 다른 느낌인 것 같고! 나 근데 진짜 가성력이 개음진다! 아니 방금 먹지않았어? 나 이거 내 스타일이... 아 진짜 괜찮아? 오... 아... 아... 근데 미안한데... 집은 언제가? 집은 바지락이 나와야 되는 거야? 이거 바지락이야? 아 왜? 저 바지락이야? 먹어줘,먹어줘,먹어줘 오케이! 바지락 한번 먹어볼게요 바지락 한번 먹어볼게요 야 아... 미안하 세번에 USEKHAHA... 못먹고 있는데 와., 잠깐만 지금 진짜로 갈게요 아 진짜 지영해야지 명시나 진짜로 갈게요 아니 아이 뭐야 뭐라고 야 좀 먹어봐 어때 어때 야 존나 맛있는데 오빠 앉아? 괜찮아? 짜지도 않고 이거 앉아 딱 맛있어 딱이야 딱이야 정상적으로 평가 지방관제혈 진짜 진짜 예민하네 아니 근데 많이 빠져서 그래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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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알리오리오식으로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이스하이 술술보다 맛있어 아? 아 아 아 왜 야 야 야 부종이 왜 그래 솔직히 씨발이 아 솔직히 왜 그래 야 이 술 현서가 최고다 현서가 미래나 미래에 근데 내가 인생 밑줄 가끔 와 아 그래? 진짜 그 문턱이 낮아 그니까 오기가 편해 그냥 아무 때나 아 술 좀 먹고 배 약간 부르면 편하게 오기 좋아 역전X 꽂혔을 때 역전X 안성일 때 와야 돼 야 진짜 안 되겠다 넌 참격이 필요해 아 근데 진짜 오늘 느낀 거는 1543 인생 맥주 잘 된 이유 있다 아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네 빙수 똑같다 짱으로 먹어봅시다 아 개짱 자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다 고객값 잘 먹었다 아 아멘